제가 9살 때 이런 거 절대 안 하겠다고 마와먹었는데요 너무 급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알바 좀 꼭 구하게 해주시고요 이모네 식구 좀 어떻게 해주시고 저 남자친구도 꼭 좀 생기게 해주세요 제발 알바 꼭 구하게 해주시고 이모네 식구 좀 어떻게 해주시고 그지 같은 상황에서 저 좀 어떻게 씹어놨지라도 제발 나 뭐하냐 누구한테 비냐 신이 어렵다고 설마 여기서 비까지 오는 건가요? 이거 소나기인가요? 장바인가요? 피가 그치긴 하는 건가요? 무서도 두 개밖에 없는데 빚을 자고 오고 난리 주세요 너야? 너야? 엄마 깜짝이야? 저요? 저한테 말 것인 거예요? 어 너 너야? 뭐가요? 날 불러낸 게 너냐고 제가요? 저 안 불렀는데요 네가 불렀어 대체 날 어떻게 불러낸 거야? 제가 어떡해요 저 진짜 안 불렀다니까요 네가 불렀어 분명 생각해 어떻게 불렀는지 절실하게? 제가 부른 게 아니고요 그냥 제 눈에 아저씨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리에서 실수로 눈 마주쳐가지고 그 아저씨 맞죠? 아이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